여러분 안녕하세요. 악내의 사생활 마흔 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. 여러분! 졸업을 했습니다. 제가 또 창도 받았잖아요. 졸업장 실용음악과 성명 양정인 졸업장을 받았고요. 그리고 표창장도 받았어요. 특별공상 제3학년 4반 성명 양정인 이렇게 받았습니다. 인정이 형이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. 나 졸업식 가고 싶은데 이번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고 다들 형들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. 형들 오면 좋았을 텐데 형들 왔어야 내가 짜장면 사주는 건데 안 왔으니까 그냥 뭐 안 사주는 거로 해야겠다. 아기빵이냐 어른빵이냐 둘 다 상관없어요. 스테이가 좋아하는 거 해줘요. 스테이가 하면 다 좋으니까. 오늘 교복 셀카 찍어줄 거냐고요? 교복 셀카요? 당연히 찍긴 했는데 보고 싶어요? 교복 셀카 보고 싶어요? 올리지 말지는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. 안 올리면 양정인 미워한다. 동복 입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? 자 보이나? 내 동복? 교복 탈출 눈물 나네. 울지 말아요. 뭔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되겠죠 제가? 또 모르죠. 교복 입은 모습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뭐. 안 돼 제발 늙지 마.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. 이게 사람이라서 너무 현실적이다. 그래요 전 늙지 않아요. 일단 우리 스테이의 피터팬.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. 교복은 버리지 않을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입어서 제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까. 생일인데 뭐 할 거냐고요?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죠. 일단 저 생크림 케이크도 먹고 싶어요. 05랑 친구 가능? 제 기준은 말이죠. 07부터 안 돼요. 저희 동생 07이거든요. 안 돼 안 돼. 사쿠란보 비하인드요? 비하인드랑 너무 부끄러웠어요. 저희들이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. 사쿠란보 찍을 때 다 같이 보고 있었냐고요? 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. 회사 직원분들이랑 스텝들이랑 창빈이 형이 전화 왔네. 스피커로 할까? 어 그래 스피커로 할게. 여보세요. V라이브 끄고 말할 수 있냐? 내가? 얘네 축하한다! 나 V라이브 안 끄고 있는데? 어 그래? 어디서 내 목소리 들리는데? 얘네 축하한다!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. 축하한다고 전해달란다. 아 그래. 우리 막내가. 아 그래 그래. 막내야 고맙다. 축하한다! 막내야 그래 고맙다. 어. 우리 축하하고. 어 그래. 어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어 그래 그래. 간다 형. 어 가라 제발. 어. 축하한다! 어 고맙다. 어 그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. 어 그래 아무튼 축하. 그래. V라이브 소리가 내 폰에서 하는 거였네. 전화하면서. 내가 껐어야 되는 거였구나. 나 바본가 봐. 바보빵. 아 승민이 형이 졸업한다고 목욕까지 보냈다고? 아 진짜로? 근데 나한테 카톡도 안 하네? 아주 그냥. 나한테 연락도 하나 안 왔어. 졸업 축하한다 이런 연락도 안 하네. 그래 그런다 이거지. 어. 김승민 치즈 케이크 아웃. 정답. 치즈 케이크 아웃. 가까이 해달라고요? 더 가까이? 더 가까이 가까이 해. 가까이? 예예. 너무 가깝지 않아요? 졸업 사진 포즈 보여달라고요? 졸업 사진 포즈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. 포즈를 했습니다. 스테이와의 약속대로 포즈를 했습니다. 좀 더 멋있게 할 걸 그랬어요. 너무 부끄러워가지고. 이렇게 그랬어요. 오케이. 캡처 타임. 그래 캡처 타임 가져보자. 오늘도 어깨멀씨. 머리 하트.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여러분 다음에 또 막내의 사생활로 돌아와 볼게요. 안녕.